이스라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맞드리기 11기학원 14장 1절에서 15장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마치아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 제 아들 여호아스 제 2년에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마치아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틴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재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처 죽였다. 그러나 그 시해자들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아마치아는 소금골짜기에서 애돔군 일만을 처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트엘이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 무렵에 아마치아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지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키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키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애돔을 쳐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우만하게 구는데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치아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베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암마를 헐었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리고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마치아가 죽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지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회를 더 살았다. 아마치아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치아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윅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아자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아자리아는 엘라스를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예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요하스의 아들 아마치아 제 15년에 이스라엘 임금 요하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마흔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너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갓 해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종이든 자윤이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들이 매우 쓰라리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예로보암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무용과 그가 한 전쟁, 그리고 그가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코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킨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로보암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즉하리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자리아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치의 아들 아자리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자리아는 16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리아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재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고 요탐 왕자가 궁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자리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자리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위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즉하리아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 38년에 예로보함의 아들 즉하리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너바세 아들 예로보함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살룸은 이블루함에서 그를 처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즉하리아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사대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임금 우찌아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아들 무나엠이 티르차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처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사마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때 무나엠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티르차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곳을 친 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무나엠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임금 아자리아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너바세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풀이 나라를 치러 오자 무나엠은 은천 탈렌트를 풀에게 주었다. 이는 무나엠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무나엠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에서 곧 모든 부자에게서 은을 53켈씩 거두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무나엠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무나엠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푸카흐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푸카흐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임금 아자리아 제 50년에 무나엠의 아들 푸카흐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너바세 아들 예로부함의 죄에서 돌아섰지 않았다. 그의 무관 르말리아의 아들 푸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푸카는 아르곱과 아르에와 길라사람 50명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체에서 푸카흐야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푸카흐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푸카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푸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스무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너바세 아들 예로부함의 죄에서 돌아섰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푸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레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 벳마아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르, 길랏, 갈릴레아와 납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뒤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처죽이고 우찌아의 아들 요탐 제 20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페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요탐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 제 2년에 유다 임금 우찌아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요탐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재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 윗 대문을 세웠다. 요탐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 르침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셨다. 요탐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4장과 15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정말 쇠락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은 정말 말 그대로 계속 모반이 일어나고 왕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던 그 판관시대 이전 선조들 이스라엘이라 자기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된 그 선조들의 신앙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는 듯한 정말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열한기를 쓴 신명기계의 역사학자의 의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국의 역사를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단지 그냥 인간적인 역사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하느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조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받아들이고 그 다윗과 그 솔로몬의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쩌면은 그 성전과 율법 그 계약괴가 그렇게 동일시 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중에 유배 이후에 이 글들이 정리가 되고 작성이 된 거잖아요. 당시에 이미 이 계약의 계는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달리는 건 성전일 수밖에 그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스라엘 왕국은 그렇고 유다 왕국도 그러면 멀쩡하냐 정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야외한님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서는 왕으로서는 계속 다윗왕국을 유지 유다 왕국의 다윗왕조를 유지는 하지만 이것도 계속 신하들 소위 말해서 귀족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도층들 이들이 계속 왕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건에 단초가 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아스 임금이 됐을 때 종교계획을 하면서 요아스를 통해서 사제 여호야다 사제가 종교계획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방 신앙에 가득 차있던 귀족들 소위 그 사람들 이재벨 요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숙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계 역사학자인 열한기 저자는 열한기를 쓴 이 성서 저자는 유다 왕들 그 요아스 특히나 요아스 이후에 요아스와 요아스 아들들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산당을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하느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그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따랐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좋은 그 결과를 갖지는 못하는 왜냐하면 오늘 읽은 것만 해도 너무나 그 슬픈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집안 왕족들의 이야기잖아요. 당장 보시면 자, 아마치아가 요아스 임금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아스 임금은 또 그 정적들에게 제거당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치아가 어릴 때 이제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고 그래서 그 아마치아는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긴 다음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또 정적들을 제거 숙청하죠. 그런데 이 아마치아도 또 정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나이 어린 아들 아자리아가 왕이 되고 아무튼 이 요아스 요아스 임금은 정말 이 암투가 정치적인 암투가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어마어마한 그 살얼음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 다 부지럽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또 아무튼 이제 18장까지 18장까지 그러니까 17장에서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제 지금 앞으로 지금 읽을 17장까지 내용들은 다 이런 거예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이고 누가 이렇게 왕 죽고 막 바뀌고 막 하는 이런 부질없는 역사들 자기들은 뭐 이렇게 실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추구했을 그것들이 지금 한 줄로밖에 전해지지 않는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더덥고 부질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재미난 것은 여기 임금 이름 중에 아자리아라는 임금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혼용이 되는 이름이 있어요. 우찌아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아자리아가 곧 우찌아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이 두 개를 쓰여지나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가설들 동면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인 왕들이 몇몇 발견이 되거든요. 아자리아 아자리아 와 우찌아 아자리아 우찌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임금들이 어릴 때 이제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아명이라서 어릴 때 부르던 이름과 성인이 돼서 부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처럼 또 그 어릴 때 태어나면서 받는 이름 그리고 왕이 되면서 사용하는 이름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는 그 설이 가장 유력 하고요. 그래서 아자리아 가 곧 우찌아 입니다. 14장 15장 15장 에서 우찌아 이름이 몇 번 언급이 3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재미난 사항 중에 14장 6절 에 이제 아마치아 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시혜자들을 처리하면서 그 자손들은 죽이지 않고 거기에 모세율법서에 쓰인 대로 따랐다고 했는데 이 모세율법서가 바로 신명기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이제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배를 떠나게 유배되는 상황들이 이미 15장 에서도 살짝 언급이 돼요. 그게 이제 15장 27절 이하에 아시리아 29절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필레세르가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 끌고 갔다는 언급이 나오죠. 이게 이제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아시리아 임금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유르단강 건너편을 차지하고서는 넘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언급이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될 거고 내일 또 모레 이스라엘의 멸망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노래가 주님께 모두 드려요 라는 노래예요. 이걸 대구교구 두산성당 청년성가대가 부른 영상이 있어서 함께 들어볼 텐데 노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이런 가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역시도 헛된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유질없고 헛된 것일 수 있겠다는 것을 열한기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이 역사서들을 보는 것은 단지 역사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우리가 하느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돌아보고 묵상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둘 모두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가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무슨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도 찬미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가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가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